마법공학녹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사딘이어가지고 카운터로 그냥 미드녹턴 할게요 근데 마법공학녹턴이 제가 봤었는데 되게 예뻐 근데 좀 덩치가 커 이게 캐릭터가 크면 원래 스킬 잘 맞는 거 알지? 그래서 조금 잘 맞지만 그래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가족이 운영하는 룩덕 쇼핑몰을 일게 되었는데요 남녀 공영 의류인이 많이 구경 오세요 유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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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법공학녹턴 모션은 똑같습니다 모션은 똑같고 특징이 있다면 녹턴치고 등치가 큰 스킨이라는 거 뭐지? 신지드 같은 플레이를 하는 건가? 응? 하나 먹는 게 되게 중요해요? 나 처음 봐 스킨 Norman 모든 플레이를 하는 것도 하다 저게? 저기 저 싸이온 유튜버 아니야? 유튜버인 거 아니냐? 제가 싸이온을 실험해볼게요. 동선을 요렇게 도시면 됩니다. 근데 뭔가 좀 계획적여보이지 않아? 아 뭔가 계획은 있어보여.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아 누구나 다 그럴듯한 계획은 갖고 있다고? 그런가? 불 좀 꺼줄래? 근데 리신이 레드웅 먹히고 시작해가지고 살짝 말린 건가? 어? 먹고 있네? 아 근데 그건? 그지요? 카자님 만화 없는데 올까? 오면 진짜 바보인거에요. 아 까비. 아 티아미야 썼는데요? 복사하지 마라. 썼는데 못 잡은 거다. 못 봤는데 왜 본척해? 맞아 아니야. 까야 아니야. 이거 100. 담임선생님 같다고? 어 까하지 말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. 불 좀 꺼줄래? 으악! 저기요. 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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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아 Sega Etsic. 와 제발요. 잘해 주제에... 오, 정말. 으악". ino. 요다니한테 справикс했을ücklich요acker. 아 유미야. 아 유미야 않아. 아 근데 이거 W가 없어가지고 조금 불정까지 너무 배부르다 압궁 뒤풀? 뭐야 왜 틀렸어? 인생 포기하지 마라 괜찮아 카사딩 엔딩만 안 나오면 돼 뭘 4번이나 던져 3대 쓴 데 이 새끼야 3대는 쓴 데 어떻게 4번을 던져 찌부리지 마라 4번 던졌는데 한 번 던진 거 산 거라고? 억가 좀 하지 마 이 새끼 억가 좀 하지 마 이 새끼야 아 사이온을 냅둬 왜 사이온한테 뭐라 그래 제가 혼자 잘하는데 사이온 까는건 어디까지 빠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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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이온 민나 싸이온 민나 싸이온 민나 싸이온 민나 용감이다 솔룡한다 어그로 가게 하나 하이 個 하이 히 역시 도토룡 이줘 하다 바로 락을 시작했습니다 이거네 이거네 수경봐라!!! 수경봐라!!! 히야맨? 개꿀 아야 나 유미 살려주려고 풀쓴 거 알지? 아니 유미 잘하는데? 여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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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이! 나이스 죽여버릴까? 죽어버렸다 내게여기 오와 낮잠 흫흫흫 흐흫 아니여 가만히 쩌다 안 돼 유미까지 같이 죽는 거 너무 미안하다 그만 던져야겠다 유미야 한 번만 더 믿어주심? 유미야 유미야 가자 가자 야 한 번 더 날 타주는데? 아 이번엔 가엔 있어 나 믿지? 유미야 야 뺏겼어? 야 뺏겼다! 야 장로 뺏겼다! 미친놈이라고 봐 야 근데 끝났다 수고 응 싸이온 응 싸이온 근데 우리 계속 4대5 해가지고 이거 어차피 기다림의 싸움이었어 이거 싸이온이 밀때까지 기다렸으면 됐어 크으 이걸 싸이온 캐리를 받네 봐봐요 아 저는 솔직히 할 거 다 했다고 생각해요 녹탄으로 딜리안 3만이면 진짜 넣기 힘든 길을 넘겨 뿌옇구요 어? 내가 죽어주면서 던져주면서 싸이온이 밀각을 많이 만들어놓은 거잖아 아니 이렇게 못하고 욕설을 했다고? 아주 그냥 혼날 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 으 으 으 으 으 으 ㅃ 으 으 으 으 ㅎㅎ